퇴근하겠습니다 유인품만 입고 맘을 돌리자 추울 때 그래도 유인품만 입고 하는 건 더 아쉽다 너무 추우면 몸이 굳잖아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이게 제일... 와 이거 이거 누워 보는 거예요 대체 우와 12월 겨울이요 이유는? 이유요? 운동하면 당연히 땀나니까 덜 춥겠죠? 근데 더운 거면 아... 뭐요? 저 겨울이요 왜? 더운 걸 싫어요 겨울은 별로 땀이 많아가지고 겨울은 뭐 안 입어도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전 겨울 할래요 아 이제 여름은 짧네요 근데 겨울에 하다가 부상 오면 어떻게 돼요? 아니 안 하요 쉽게 부상 많이 움직이면 땀 나니까 아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짧네요 아니 겨울 12월 전 더운 게 싫어요 저... 8월 여름 낮경기 강한 스타일 입은 겨울 상태 어 진짜요? 땀 난다고 이거 씻으면 돼 8월 4번 씻어요 4번 씻어요 그리고 선크림 발라요 4번 씻어요 4번 씻어요 와... 예쁘다 뭐야 이거 12월... 전 겨울이... 이렇게 커 취의를 안 쳐요 살이 두꺼워서 겨울이 좋은 게 손이 이렇게 얼잖아요 김성선은... 오기옥 같은지? 아 전 여름 네 전 여름이 좋아요 좋아서요 겨울은 그냥 좋은 게 나아서 아 근데 애들 키가 너무 커가지고 따로 하면 안 돼요 뭐 먹고 키 큰 거야? 저는 겨울이에요 아 저기 더 싸이게 저는 겨울을 하겠습니다 손이 얼잖아요 저는 여름 그만 끼얀다 손을 줄 필요 없어 확실해? 네 겨울은 하기가 싫어하고 있어 겨울 하하하하 겨울 음... 뭐라 운동하면 땀나서 할만해요 여기는 안 움직일 순 없잖아요 하기가 많은 스타일이네요 장비 입고 한번 띄워볼래요? 여름에? 그럼 땀 없는 사람도 날걸요? 인정 인정 12월? 월급 주면 하죠 월급 줘요? 그 뜻이 아니라 이게... 하하하하 아... 월급 주냐 안 주냐가 제일 큰데요? 그래도 이게 낫지 않을까요? 8월 여름? 이게 날 거 같은데요? 겨울에 장비 입으면 따뜻하지 않아요?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저는 항상 10년 동안 장비만 입어가지고 나 싫은데 이거 누가 줘? 이거 어떻게 해? 돈 주면 둘 다 하는데 더 안 주면 둘 다 그러니까 인정 에어컨이 없다고 지금 누가 뽑았어요? 제가 볼 때 할 수 있는 건 12월인데 이거는 돈 아니야? 사람 쓰러질 수도 있어요 네 어... 저는 12월 겨울 유니폼만 입고 마누부인 날이 열이 몸에 많아가지고 여름에는 에어컨 음식을 이렇게 쌀 거야 둘 중에 뭘 한다면? 네 한다면 난 그래도 12월 겨울 두 개 더 시행신대? 아... 그래도 추면 그래도 겨울 박수 내려나 난 그래도 겨울 추운 것도 싫고 좋은 것도 싫고 형 가만히 있으면 나는 운동을 하니까 열이 날 거 아니야? 나는 그늘에서 조금 쉴 수 있으니까 나는 땡볕 2시 아니 우리 야구장 그늘 없어 여름 겨울에는 너무 추워요 아닌가? 선크림은 좀 그렇지 선크림만 허용해 주세요 유의장진인데? 아니 이 선크림은 이게 더위랑 상관이 없잖아 이제는 남자도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럼 참 여름 영하 8도는 말도 안 돼 그러니까요 너무 추워요 여름에 해야지 가디요 38도요? 네 이거요 38도, 28도 하하하하 이? 좋아 좋아? 아, 하? 아, 브라질? 브라질 사람? 이? 안 좋아 안 좋아? 이? 좋아 아니요 아, 나? 나는 안 좋아 아니 너희도 좋아 나는 그냥 에어컨 네, 네네 이게 더 안 좋아? 아니면 더 올라? 아, 이거는... 쓰러져 네, 제가 땀이 더 화나가지고 열심히 뛰어 다닐게 아니, 땀 흘릴게 좋아 그냥 집에 있는 거 아니고 훈련할 때 얘기하면 훈련, 네 워, 꿀맛이 낫지? 야, 나 겨울에는 야구 조금... 나 택시 치는 것도 있긴 한데 네, 에어컨이 없어 근데 방 들어오면 있잖아요 낙하름 들어오면 아, 그죠 근데 못 들어가요 훈련 끝날 때까지 훈련 시간 똑같고? 네, 훈련 시간 똑같고 그럼 당연히 이게 아니야, 얼어 죽어 왜? 유입품만 입고? 야, 너 치수구나 야, 야수는 봤다 못 줘 응, 손 깨줘 야, 이거 어떡하냐? 절대 못 하지 아니, 유입품만 입고 진짜 그냥 우리 시아트 입는 유입품만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해 땡볕에 막 돌아다니냐 너 근데 한 겨울에 그냥 이렇게 입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? 그치? 그럼 이게 안 돼 그러면 가자 그래 안녕하세요 왜 이런 거 하는 거예요, 도대체? 8월, 8월 여름에 선크림에 에어컨 없이 땡볕에 저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저 원래 선크림 안 바르고 네, 상관없어 이제는 남자도 관리를 해야 합니다 풍선수트 좋을 텐데 몸이 잘 풀려가지고 근데 겨울에는 이제 추우면은 어 손 시려운 거 제일 싫어해가지고 현식이 뭐냐? 골라봐 다 똑같지 않을까? 뭘 골라야 돼요? 둘 중에 하나 골라 봐 와 와, 근데 여름 최악이다 해보면 뭐 골랐어요? 아, 네 해봐, 네 해봐 제가 그냥 겨울에 할게요 겨울? 여름이에요? 어 아, 저 더운 거 못 참 아, 진짜 나랑 안 돼 너나? 아, 이거 뭐예요? 지금 야수들이 오히려 여름이겠네 난 절대입니다 그치 손 징겨지지 야수들 생겨지 거 아니야 저는 더움을 못 느껴요 나도 더운 거 잘 인간 핫핵이라 저는 진짜 활발해요 겨울은 진짜 제일 싫어 여름에 이거 하면 녹아요 진짜 아, 진짜요? 나 원래 선크림도 안 바르고 근데 이거 뭐 많이 택하면 뭐죠? 그럼 저기요 근데 이거 많이 고르면 뭐 줘요? 근데 야수들 이거 해봐 그건 아니에요? 야수들 아, 뭐 없었어요? 손 깨지는 거 뭐 주는 줄 알고 여기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야겠다 가진 골라도 뭐 없대요 나 그냥 겨울에 할래 근데 야수들 이거 패팅이 여기 있어요 패팅처럼 그렇죠? 자기가 안 치니까 소수는 여기 할 수 있어요 그죠? 러닝 한 50만 원 이때 왜 야구해요? 이때 야구하면 안 돼요 비활동 기간이라 하면 안 돼요 월급 벌리 그냥 굳이 하나 저하라는 거 아니에요? 월급 주면 하죠 12월에 월급 나오면 하지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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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탄이란지 사탄이란지 근데 이거 이거 많이 고른 쪽에 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매일 커피 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저는 많이 고르는 게 여름 무조건 여름이지 어차피 우리 여름에 하는지 사탄이 사탄 소수는 겨울이야 너 해봐 너 뭐야 어떤 게 좋아? 나스는 여름이야 근데 야수가 더 많아 그럼 여름이지 나는 커피 주면 내 커피 너 뭐야 골라봐 여름은 겨울 겨울 여름 고르라 커피 준다고 행주나 너 겨울이야? 네 아니 이거 추워서 야구 어떻게 전 추운 게 더 좋아 진짜로? 나는 이게 나 나도 무조건 추워 여름이 저도 여름 했습니다 커피 네 야구 시키잖아요 보이콜 여름이 커피예요? 저는 전 겨울이 젤로 좋아요 이게 조금 식상하다고 이렇게 해물같이 아 아 아 아 아 뉴 버전 뉴 버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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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нибудь でも 약간